땀 흘린 상태에서 샤워를 하죠. 샤워. 너무 밝은데 불을 끌까?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쪽에 두면 될 것 같아요. 네. 오! 너무 예쁘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진이수라고 합니다. 네. 이름이 되게 예쁘네요.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혹시 성함이.. 저 이장호예요. 나이는.. 저 올해 98년생이고 아 진짜요? 네. 저.. 몇 살이 갔다 오고 있나요? 몇 살이신데요? 밑에.. 스물셋! 아 맞습니다. 스물셋은 몇 살이지? 공일? 네. 공일이요. 군대 갔다 오셨어요? 군대요? 네. 군대가 갑자기 왜 사워요? 장난이에요. 아 그렇죠. 밥 드시고 밥 드셨어요? 밥 드셨어요? 점심 겸 저녁 먹고 밥 먹었어요. 식사하셨어요? 아 네. 먹었어요. 뭐 드셨어요? 닭볶음탕이랑.. 누가 해줬어요? 제가 BGA라는 말이에요. BGA이요? 네. BGA를 하는데 거기에서 콘텐츠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뭐 나중에 찾아봐도 될까요? 아 네. 그럼요. 어떤 일 하세요? 저 지금 프리랜서로 모델도 하고 있고 연기도 하고 있어요. 멋있다. 배우 그쪽 오신거죠? 네네. 아 혹시.. 장호 오빠였나? 네. 아 장호 오빠는 혹시.. 아 조금.. 오빠라고 부를게요. 네네. 장호 오빠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저 ENTP요. 아 ENTP세요? 네. 왜.. 왜 이렇게 놀라세요? 아.. 저는 뭘 것 같아요? 일단 E. 네. 무조건이고 ESFP. 땡. ENFP. 땡. 이미 말하셨어요. 말했다고요 제가? 네. ENTP? 네. 아 그래요? ENTP 성격 좋지. 아 그렇죠. 저 ENTP랑 잘 맞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근데 MBTI 처음에 안 믿었었거든요. 네.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다 막 처음 만나면 물어보잖아요. 네네. ENTP랑 되게 잘 맞더라고요. 저랑 친했던 애들도 다 ENTP고. 다 ENTP고. 세 번째 게 튀면 뭔가 이성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? 음.. 아 그건 맞아요.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티긴 하지만 그래도 제 거면은 내 남자친구다 하면은 근데 혹시 치마 불편하지 않으세요? 아 치마요? 네. 아 네 좀.. 불편해 보이시죠? 네네네. 그럼 저 우진아 갈아입고 올까요? 아 좋습니다. 저 먼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. 네 먼저 갈아입고 올게요. 네 레이디 퍼스트. 아 입고 왔어요. 네 장오빠도 입고 오세요. 네 저 그때 올게요. 네. 네. ㅋㅋㅋㅋ 왜요 왜요? 저 잘 어울리네요. 감사합니다. 오빠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있네요. Aud alive still.. 어? 귀엽다! 너무 귀엽다! 귀여운 스타일 아닌데? 그럼 무슨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세요? 저요? 멋있는 스타일? 멋있는 스타일? 오케이! 귀여우시네요 아 저요? 저 귀여운 스타일 아닌데요? 아 귀엽긴 하지? 귀엽고 또 있는데? 그럼 어떤 스타일인데요? 섹시요 아 그래요? 네 섹시하시네요 큐티 섹시 스타일 하나만 하세요 아 하나만 하세요 혹시 오빠는 보통 집에 들어오고 나서 뭐 해요? 일단 집에서 저 맨몸 운동해서 푸쉬업 턱걸이 푸쉬업 턱걸이 오 멋지다 하고 땀 흘린 상태에서 샤워를 하죠 샤워 샤워하고 이제 누워서 뭐 핸드폰으로 오 샤워 오케이 이수는 뭐 해? 원래는 방송 안 했을 때는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유튜브 보고 음악 그럼 되게 좋아하시겠네요? 아 네 노래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? 음 마마무나? 음 또 팝 가수 중에 리얀나 아 리얀나 대박이지 리얀나 대박이지 대박이죠 진짜 아 뭐 아시네요 오빠 뭐 안해 이번에 슈퍼블 봤어요? 슈퍼블 하프타임쇼? 아 그건 못 봤어요 아 슈퍼블 내가 보여줄게요 아 진짜 이거 꼭 봐야 돼 한 달 전 영상인데 벌써 조회수가 1.4억회 리얀나가 지금 임신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 상태로 무대에 선 거야 아 대박 아 그럼 오빠는 혹시 혼자 지내요? 혼자 사냐고? 네네 어 혼자 살고 음 안 외로워요? 평소에는 외로움이 딱히 엄청 크진 않은데 외로움이 느껴질 때도 있지 언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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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치킨 시켜 먹을 때? 양이 많잖아 이게 아 한 개 다 못 먹구나 어 못 먹지 어 음 근데 은혜다 뭐가? 치킨 시켜 먹을 때 외로웠다는 게 약간 외로워 진짜? 이수는 외로울 때 있어? 네 저 외로울 때 있죠 언제? 언제? 가족들도 있지만 그냥 혼자 있을 때? 그러니까 집에 별로 가족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좀 사랑을 받고 싶은? 제가 조금 사랑을 받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외롭구나 이런 말 해도 되나? 제가 아빠가 없어요 음 아빠가 없지만 엄마는 물론 잘해주시죠 근데 뭔가 조금 다른 애들은 좀 말 들어보면은 아빠가 뭐 차 태워줬다 뭐 아빠랑 어디 데이트 간다 했는데 좀 좀 부러운 게 있어요 부러운 게 있어서 부러운 게 있어서 왜 이래? 그런 게 있어서 좀 사랑을 받고 싶어요 좀 좀 아빠처럼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러는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게 들어요 가족도 좋지만 잘해주지만 다른 사랑을 받고 싶다 이런 게 있죠 저는 되게 졸려 보인다 아 네 졸려요 솔직히 졸려요 보통 이 수 몇 시에 자? 요즘 근래에는 진짜 늦게 졌어요 3, 4시 아 그래? 4시 나는 12시에서 1시쯤 몇 시에 일어나요? 7시, 8시 일찍 일어나요? 눈이 떠져 늙었나 봐 늙었어요? 늙었나 봐 아빠 늙었나 보다 눈이 떠져 잘까? 누울까? 너무 좋아요 너무 졸리다 근데 진짜 진짜 잘 것 같다 진짜 편해 보여 여기 너무 밝은데 불을 끌까? 네 잘 자요 잘 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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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